우와, 맛있겠다. 빵. 집에 진짜 많이 먹은 것처럼 편집해 놨다. 집에서 드시고 오시지. 그래도 운동장에서 먹어야 진짜 맛있거든요. 진짜 맛있다. 아니, 그런데 이거 궁금한 게 있어. 형이 차를 빼본 사람이잖아요. 그걸 뺀 거잖아요, 형은. 너 몇 킬로니, 지금? 101kg. 101kg. 너 101이야? 워너원이었네? 나야 너야. 프로듀서 워너원이야, 프로듀서. 난 작곡하니까. 또 프로듀서 워너원이야. 프로듀서야. 느낌이 많이 다르네, 워너원인데. 워너원이 들으면 깜짝 놀라겠네요. 내가 운동할 때는 먹고 하는 게 아니야. 뭐 하는 거 있나? 소세지. 뭐 하는 거 있나? 아니, 소세지만 먹을 거예요. 빵은 안 먹고, 탄수화물로. 아, 진짜? 아, 그럼. 너무 살아있어. 너무 살아있어. 너무 살아있어. 왜 안 찌어, 저거는? 저는 완전 식품. 저는 완전 식품. 네. 잠시만요. 단백질이 어디 있는 거예요? 소세지. 소세지. 고기. 좀 우기네요. 소세지 빵이 살 안 찐다는 게 저는 오늘 처음 듣는 거 같아요. 기준이 뭐예요? 살 안 찐다는 게. 그러니까 먹고 누우면 살이 찌죠. 운동하기로. 허닝? 우선 예약이 돼 있잖아요. 그럼 무언 둘 드렸겠습니까? 뭘 먹어도. 내게 칼이 있는데. 무엇이 드렸겠습니까? 전장터에 나가는 장군이. 그걸 드려야 되겠습니까? 거의 형은 운동 안 했어요. 거의 운동 안 했어요. 그날 젖었어나. 그날 젖었어나. 너무 열심히 하는데. 네. 빨리하고 집에 가려고. 너무 열심히 안 했는데. 집에 보내드리려고 해요. 빨리하고.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.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.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. 감사합니다.